그런 다음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심리학은 제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저와 같은 힘든 상황을 겪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요리사를 고용하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요리사의 요리가 별로였지만 놀랍게도 아이는 그 요리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때때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자 한 작은 시도가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부재는 저에게 엄청난 슬픔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저의 삶은 파괴되어 버릴 뻔했지만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거대한 유산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후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그들은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아들을 키우며 남편이 남긴 유산을 관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기업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열심히 배우고 고군분투하며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비즈니스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고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겪은 과거의 아픔과 남편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웃음과 사랑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남편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한때 절망적이었지만 이제 저는 강인함과 결단력을 갖춘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꺾을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김 씨가 만든 음식은 전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이에게 적합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간단한 김밥 한 줄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음식 선택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 씨를 신뢰하고 그녀의 요리 실력을 높이 평가했던 엘리자베스의 말을 떠올리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김 씨가 만든 김밥을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놀라움과 기쁨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의 입맛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조금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요리였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맛에 흥미를 느끼며 점점 더 다양한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도움으로 아이의 식습관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는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저는 다른 문화의 음식이 어린이의 식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문화와 사랑이 담긴 예술작품과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아이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요리는 저에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김 씨의 음식을 통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저를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를 키우며 남편이 남긴 유산을 가꾸어 나가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은 작은 기쁨과 위안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김 씨의 요리 방식은 전통적인 한국 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는 김과 밥의 조합이지만 그녀의 손길을 거치며 다양한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아이는 김 씨의 요리를 통해 새로운 맛과 식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김 씨의 요리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식습관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아이의 입맛과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맥끼니마다 다양한 재료와 요리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아이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했고 이는 아이의 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씨가 제안한 새로운 음식인 볶음밥의 김자반과 통깨를 넣는 요리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아이가 채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김 씨는 채소를 잘게 썰어 볶음밥에 섞어 아이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요리를 통해 아이는 채소의 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었습니다. 다른 문화의 요리와 재료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저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탐구하는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었고 이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탐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 씨의 요리는 아들의 식습관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식문화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문화의 음식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김 씨의 요리와 함께 새로운 맛의 여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